연이어서 오늘 4강부터 6강까지 3강을 좀 나눠볼 겁니다. 4강에 문제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7강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제가 볼 땐 그게 개시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말로 대면하게 되면 사실 지금 인간의 육신으로 눈으로 암세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고 암이라고 한 이 암세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증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우리 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암의 수많은 정상들이 그런 암세포의 어떤 영향으로 온다는 걸 우리는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 100년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암세포에 대한 이것들을 지금 발견한 것 같이 인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인간의 문제를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진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의사가 해야 될 제일 큰 것은 올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올바로 진단하지 못하니 다른 처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인간의 문제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돈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수많은 다른 데서 문제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끝은 항상 실패입니다. 우리 지금 성교사님들, 사익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무거운 말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붙여진 양떼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요. 우리에게 붙여진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성교지, 우리가 사익하고 있는 사익지를 책임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심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정확한 내용과 올바른 믿음을 심지 않으면 열심히 사익한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격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죠.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사익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나름 어떤 쓰임을 받기도 하고 주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에 그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녔다가 떠났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한때 교회를 다녔고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은 두세 배 더 많습니다. 분명 그들도 교회 다녔을 때는 꽤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문턱을 밟았지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했지 그들은 사실은 믿음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미래에 결국 이런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들의 전철 밟을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익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시들, 사역시들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바른 방향이 전달되니까 전 세계가 살아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일단은 지금 이 4강의 내용은 뭐냐면 진짜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인생 동안에. 그런데 지구상에 70억 가까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얘기할 때 수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그 모든 문제에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실 그 시작을 안다고 하면 이제 요즘에 병원에 갔을 때 정말 아픈데 변명이 안 오는 분들 아니면 정말 몸이 아픈데 치유할 수 없는 원인을 잘 몰라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타는 소원은 뭐냐면 제발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아프냐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였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근본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출애국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을 때 장노들 먼저 설득하고 이래이래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분의 자존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자인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외에는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스스로 계신 자에게 의존된다는 겁니다. 이분에 기동하여 이분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만물입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모든 창조물은 그 스스로 계신 자에게 의존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인간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그런 의미로서의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국 어디서 왔냐면 그 회사에서 차단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전기가 워낙 많이 발전됐는데 그래도 아직 정전이 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기가 끊어졌을 때 어느 정도 힘들겠냐는 말이죠. 제가 파키스탄에 갔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하는데 날 더운 날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파키스탄에 갔는데 너무 더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다 천정에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더라고요. 천정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너무 더울 때 끊어졌어요, 전기가. 그러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끊어져서 선풍기가 안 돌아가요. 얼마나 숨이 탁탁 맡기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자가 발전해가지고 선풍기 돌아가는데 시원하지도 않지만 그 선풍기 돌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지금 전기 끊기면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만 끊기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물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끊기거나 물이 끊겼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불편함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화장실 변기에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끊겼어. 하루만 안 내려가면 온 집 안에 안 춥니다. 들어온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끊어졌을 때, 차단됐을 때 오는 어떤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데 그것이 차단이 된 겁니다. 저는 모테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제가 자각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죄인이라기엔 자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사단에 대한 얘기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심각한 사람들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경험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정확하게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스스로 계신 그분에게 창조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분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분에게 끊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깨닫는 것은 그야말로 개시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계의 대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게 해야 됩니다. 모든 당신의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생명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끊어진 걸 가지고 사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사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말로 사망입니다. 또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얘기할 때 그냥 적당하게 이웃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끊어지면 그 관계가 즉시 원수의 관계로 바뀌었음에 대한 얘기가 로마 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며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구절, 프린트 물은 없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강에서 우리가 한번 좀 훑어보긴 했는데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내 백성이 악을 범했는데 가장 큰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있는 어떤 이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의지할 뭔가를 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가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고통이고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며 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며 악이며 모든 악 중에 대표적인 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처럼 저도 못해 신앙이기 때문에요. 교회로 오래 다니시면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때 그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의미로 생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끊어진 거죠. 그 하나님과 단질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이 부분이 조금 설명되어 있는 한 구슬만 보고 바로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이사야가 지금 애통하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허물진 백성이고 범죄한 나라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다. 멀리하고 물러간 그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인 메시아의 약속이 선지서 전반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하고 멀리 물러갑니다. 이게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결국 사역자는 사역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양떼들, 저 영혼들, 저 교회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하려고 하면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간, 그 인생 전체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대명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라고 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사지육신 멀쩡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본인은 못 느꼈지만 암세포가 자라서 암진단을 받게 되는 순간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별 특별한 변화된 게 없는데 진단이 내려지고 내려지기 전과 내려지고 난 후는 상황이 달라져요. 일단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내가 암이 걸렸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암을 낳을까를 굉장히 예민하게 발부둥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영혼들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대명케 해야 됩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왜 그러면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가? 지금 문제의 본질 4강의 두 번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2사의 59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2사의 59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절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와 하나님과의 떠남이라고 하는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내가 왜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되어졌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2사의 59장 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조금 살펴보면 베드로전에서 1장 16절에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그룹하니 너희도 그룹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룹하십니다. 그룹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속성이 그룹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룹하시기 때문에 죄와 또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 그룹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그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장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문서설에 관한 얘기도 배우고 고대 근동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도 배우고 그들의 문헌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장세기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짜깁기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은연중에 데미지가 계속 가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신뢰하는 마음들이 계속 떨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 이런 얘기하면 은연중에 아주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서로와 비슷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사단의 괴경입니다. 장세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장세기에게 드러나고 우리 인간이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그 안에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처음부터 메시아가 복음이 처음부터 드러나는 것이 장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세기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장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장세기 3장에 그 아담이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한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보시거나 서로 정도로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이라도 100%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깨뜨리죠. 그래서 불순종이 장세기 3장 6절에 이리 보여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춤매 그도 먹은지라 이 부분에 로마 소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암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암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죄의 결과는 로마 소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과연 장세기 2장 16절, 17절에 언급하셨던 그대로 그 약속대로 불순종한 자에게 이 언약을 잃어버린 자에게 이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죽음이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전에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염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염받았기 때문에 인간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마임이 아마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끊어짐으로 모두 무죄화하는데 그 원인에 보니까 가장 큰 원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간이 죄를 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에서 3장 8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아까 2사의 59장 2절은 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하면 요한에서 3장 8절은 또 죄와 사단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로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분명 드러난 것이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음과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속임을 받게 되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실 에덴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균열이 서서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어떤 마귀의 연관관계가 바로 요한에서 3장 8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고신 배경에 자랐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 전달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이상한 그런 분위기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귀신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사단 얘기를 했고 성경에 수많은 곳에 사단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때까지 사단이 일하고 있음과 끊임없이 속임수를 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은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일평생 사단을 알지 못하면서 사단에 관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내 경험으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도 그러니 그래도 어떤 수준을 뛰어넘어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용기 내서 대학생 때부터 무당집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당집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만난 무당 중에 제가 제일 처음 찾아갔던 무당이 가장 센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처음 갔는데 제일 센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보금전화로 왔다고 하니까 저팔계 들고 있던 삼지창 들고 쫓아나와서 제가 완전히 혼이 한 번 났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돈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점 보러 왔다 이래놓고 돈을 앞에 내놓고 점을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무당들은요. 가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당들은 신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점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럽니다. 저는 일단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이제 얘기가 조금 통하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데 힘드시지 않냐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요. 무당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자기 얘기를 쭉 풀어내는데요.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볼 때도 특별히 그렇게 정신병원 이런 데 아니면 특별한 곳이 별로 없어서 일부러 찾아가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다 할 수 없겠고 한 3년 동안 부실하니 무당치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흉악하게 속임수를 쓰고 아주 강력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발견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보면 100에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사단에게 다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노숙자들도 한 3년을 만났습니다. 노숙자들.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귀신이 보이거나 가해이 눌리거나 사단에게 끌린 거 이건 아닌데 그들의 인생 속에서 기가 막히게 멸망케 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노숙자들하고 또 대화를 쭉 나눕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다가요. 나중에는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희한하게 거기까지 온 사람들도 뒤에 다수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구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이러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양떼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에게 맡기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거절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누구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 사단이 완전히 꺾였다.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중남미 우리 벨무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새 사단 들어가라 나가라 막 막 꺾었는데 분명히 그날 밤에는 꺾였는데 그 다음 아침에는 그냥 풀리더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결박을 하는데 결박에서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결국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결박을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계속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속지 않은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단에 대한 충분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에 대한 최고의 공격은 뭐냐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는 것이 사단에 대적하는 것이고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 오늘 사단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사단에 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 포인트로 사단의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성경 한 세 구절을 통해서 정리했는데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인자여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뛰어난 모델이었고 완전한 모델이었다. 지혜가 충족하며 사단은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더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럽게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꿰는 거 볼 때 더러운 걸로 꿰지 않습니다. 굉장한 지혜를 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볼 때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어느 정도의 또 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찬양과 연관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왜 존재의 이유를 얘기할 때 네가 지혐을 받던 날에 네 앞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혐을 받았지 않냐. 그렇다고 볼 때 찬양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너는 기름 부엄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라고 얘기할 때 천사들 중에도 레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주 상위 레벨, 고급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상대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벌거벗겨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존재가 얼만큼 뛰어난 존재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우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범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인지 못하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요 지금 전 지구상의 교회가 사단에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해놓고 이 교회 위에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금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가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습니까? 이거를 아주 진중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감히 사단의 틈타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객관주로 볼 때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승기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고 높아지고는 자는 승기라고 하고 나자지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릅니까?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이토록 문제가 많냐는 거죠. 전 지구상에 제가 여러 가지 가봤던 수많은 나라의 목회자들 동일하게 목회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만나본 성도들 대부분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되니까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문항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점치로 온대요. 어디 개최할까요? 물어보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전보로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시원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교회 내에 기독교 안에 점쟁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요새 많으신 군사님들 이런 분들 목소리, 남자 목소리 내가 하면서 할렐루야 해놓고 아주 오만때만 얘기합니다. 너 뭐 네 아들 신학교 보내야 된다고부터 시작해서 네 남편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다 보니까 점쟁이에요. 예언이라고 표현해 놓고 볼 때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다 싸잡아 제가 피난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 왜 성도들이 이렇게 방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목회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도 그래요. 왜 목회가 힘들죠? 제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들을 중남미 사면, 중남미 목회자들,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다 웃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큰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보니까 속이 썩었더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나무를 보고 한 말이 너도 목회있냐? 이렇게 썩었대. 이렇게 했던 그 얘기를 제가 중남미 가서 하니까 중남미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고,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고. 왜 그래? 똑같은 얘기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 목회자가 이토록 힘들어해야 되고, 왜 성도들이 이토록 방황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괴계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자들이, 많은 교회가 그 사단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고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사단은 존재합니다. 실상 24시간 우리에 대한 공격의 꽃피를 넣추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하죠. 또 반대로 너무 사단에 예민해서 뭐든지 사단이래요. 뭐든지 귀신이래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약함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무조건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큰 문제가 돼요. 이건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어떤 힘을 거두어서 사단을 대적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점점 성화되는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귀신의 활동이다라고만 주장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모든 핑계를 귀신에게 갖다 대는 일이 벌어져요. 사단은 끊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귀신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부족함, 불순종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무시한 문제, 한편으로는 너무 예민해서 무조건 귀신 문제라고 갖다 대는 것은 큰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많이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도와야 되고 양떼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그래도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냐?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웠던 존재이고 지혜가 충족하고 퍼펙트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행하는 길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완전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14장 12절부터 15절에 감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게 사단의 어떤 마음이고요. 이 마음을 그대로 아담 하와에게 심고 이 마음을 지금 인류 가운데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늘에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게시록 12장 보면 구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뺨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분명히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늘에서 내 쫓김 당한 일도 있었고 하늘에 전쟁 또한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어느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냐라고 하는 포인트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그리고 게시록 12장 같은 데 보면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킨 걸 봅니다. 여러 견해들이 좀 있지만 그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동의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 천사들이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사단의 수화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만큼 뛰어나다. 그만큼 지혜롭다. 감히 하나님과 대적해보겠다고 일어날 정도의 존재 그 정도 강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그런 존재인데 또 특성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특성을 가장 잘 얘기해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살인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얼마나 이간자며 반역자며 악한자인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엄청 능력이 있는데 성격이 너무 더럽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챕터는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세상의 신이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붙들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능력 있는 존재인데 성격은 더럽고 그런데 권세까지 가져왔어요. 우리가 지금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알 필요도 있지만 좀 큼직큼직하게 단순하지만 그래도 큼직큼직하게라도 어느 정도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냐.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 그런데 또한 얼마나 악한 존재냐. 그러면서 이 악한 존재가 지금 세상과 상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 사단의 손에 계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특별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죠. 그 능력 있고 그 악하고 권세 있는 존재가 우리를 주목해서 우리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살다간 수학적으로 계산한다고 얘기할 때 한 70억을 먼저 살다 가셨다고 하면 70억의 인구 중에 얼마 정도가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얼마 정도가 지옥에 갔을까요? 퍼센테이지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90% 이상, 95% 이상은 지옥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적어도 60억 이상일 건데 60억 이상을 지옥 보낸 장본인이 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0억을 상대했습니다. 60억을 상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합니다. 우리가 뭐가 강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악한 놈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사단은 장난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단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딱 들어가 있는 인상 중에 하나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상 중에 하나는 출애굽 장면인 것 같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을 하고 애국 백성은 다른 말로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나왔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겠다고 쫓아왔는데 이제 앞에 홍해가 갈라져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땅처럼 그걸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제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열 번째 당했고 지금 홍해 앞에 왔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지구상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겠다고 뛰어듭니다. 그게 애국 군대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지 죽을 줄 알고도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개가 아니라 사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안에 주의 성의의 계심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듬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글고 듬비어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지 우리는 의심하지만 얘는 의심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찌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 글고 공격하는 겁니다. 생명 글고.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 한 장면을 보니까 이게 하이에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지도 않은 하이에나들이 사자를 공격하고 호랑이를 공격하더라고요. 떼지어가지고 떼지어. 야 이게 나중에 호랑이하고 사자가 도망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장난칩니까? 아닙니다. 호랑이라도 잡아먹겠다는 거지. 사자라도 잡아먹겠다는 거죠. 야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그러면 사단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당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너무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단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계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대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목숨 글고 공격합니다. 도죽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몰라서 이겨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귀하게 목회를 하셨던 큰 목사님들이 나중에 노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년 뿐만 아니라 규중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공격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이 또 후에 있습니다. 에베스 6장 10절부터 20절에 분명히 마귀는 간계를 쓴다고 합니다. 악한 속임수를 씁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입으라고 하냐면 마귀가 악한 속임수를 쓰니까 그거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속임수를 계속 쓴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어야지 그 악한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1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합니다. 이제 약간 방심할 때 금방 넘어집니다. 끝까지 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보면 화전을 쏘아 댈 것을 얘기합니다. 불화살을 계속 쏘아 댑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어느 만큼 우리를 죽이고 싶기에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느냐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라도 우리를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증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제가 또 동물의 왕국을 또 보는 중에 이런 큰 소를 들소 같은 거를 아예 나가 이렇게 공격하는 걸 봤는데요. 상처난 부위를 끊임없이 무는 거예요. 이제 꼬리 부분에 꼬리 바로 밑부분에 누가 한 명 무릎 뜯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좀 나지 않습니까? 쫓아가면서 계속 그 부분을 무는 겁니다. 계속. 상처난 부분을 계속 무니까 나중에는 이제 소가 쓰러지니까 다 덤벼들어가지고 뜯어먹더라고요. 그렇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자기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게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일어난 사건을 원망하지 이 배경되는 사단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어떤 결박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더욱 그리스소에게 이렇게 더 더 그리스소에게 집중하고 그리스소 예수께 붙기만 한다고 하면 그 속임수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니니까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많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사단에게 이렇게 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대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었구나. 사단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단절됨이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목도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니냐. 죄인이 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얘기 해놓고 그분이 큰 실수를 해서 지금 우리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잃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그때는 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인이 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냐.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만 봐도 많은 상처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죄인이 죄지는 것도 당연한 건데 왜 그게 내가 상처가 되냐. 그 죄인 배경에 사단 때문에 저러는데 공격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단이지. 죄지. 왜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한 이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 되고 이 사건하고 싸워야 되냐. 아니지 않냐.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말이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개최가 있을 때 얼마 안 됐을 무렵에 노숙자가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 그나마 교인들은 돈을 좀 더 준다. 이런 거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만 순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혜롭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돈으로 천 원인가 2천 원만 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앉아가지고 예수님 믿냐 하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제가 설명하겠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당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어쩔 수 없이 지금 돈 구걸하는 상황 구걸할 수밖에 없도록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과 상관없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당신이 이해해야 된다. 돈이 끊어져도 이렇게 슬픈데 당신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오는 것이고 당신이 인생 전반의 죄의 병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인생 자체가 지금 사단에게 종로를 하고 있고 매여 있고 사단을 쫓아다녀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돈 1천 원, 2천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모든 인생의 근본을 지금 해결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이 모든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아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이런 거겠다면 똑바로 알고 예수 믿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약간 좀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많이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많이 외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서울역에서 오셔서 전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듣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될지 이외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저한테는 답이 안 됐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유를 오늘 목사님처럼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꾸벅하고 가셨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일 확실한 사람 같아요. 제일 확실한 사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답이 안 돼요. 그게 답인데 정답인데 답으로 전달이 안 된다니까 자기가 지금 왜 예수 믿어야 될지 이유를 모르는데요. 자기 인생을 운제하고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자기는 돈이 없고 재수가 없고 사람을 잘못 만났고 사건이 그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와 자기 삶과 무관한 거죠. 자기 삶과 예수님이 유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한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대면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그래야지 예수 믿구나 이런 것들이 받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분명한 부분들을 근원적인 부분들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대명케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해결해줄 존재가 필요하고 이것을 해결해줄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 특별히 고린도우스 4장 4절에 이 사단의 모든 강력하고 그 다음에 악하고 권세 있고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사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고린도우스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라. 아까 사단에서 처음 얘기할 때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에스겔 28장에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혜가 충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이 똑똑한 존재가 알고 있어요. 어디를 공격하면 되는지 무엇을 공격하면 되는지 북한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우리나라를 남침을 할 때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미사일이나 포를 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타켓을 다 정해놓았대요.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이라든지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타격할 곳을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이기려면 정말 준비해서 제대로 공격하겠죠. 사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뭘 공격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격은 인간으로 하여금 복은 모르게 만들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부신자로 하여금 절대로 복은 모르게 만들고 또 신자는 겨우 구원받았다고 하면 신자는 복은 매개에서만 관심을 빼앗아버립니다. 딴 거 관심 가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복은 받고 구원받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딴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면 쏙 터집니다. 전부 서로 다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만 얘기하고 구제사회 가는 사람은 구제만 얘기하고 기도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만 얘기하고 금식만 얘기하고 이게 부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술 한잔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데 신자들은요. 예수 믿음에서 생을 글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은혜 받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전부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할수록 답답하고 얘기할수록 좀 화가 나고 그래요. 왜 이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리 서로 안 통하고 이렇게 옹졸하게 됐을까.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말고 딴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딴 거 가지고 이것만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배타적인 복음만 전부면 될 것인데 복음 아닌 딴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인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범죄에 속한 사람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현재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다수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실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참된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어긋났다고 한 것은 그 배경의 믿음에 관해서 질문해봐야 되고 그 배경의 복음에 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이토록 전 세계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안 온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교리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안 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를 누굴 대냐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됩니다. 쟤 때문에 안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굳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사단은 가장 핵심을 공격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아까 우리는 인도 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가슴으로 느끼셨겠지만 얼마나 나름대로 생을 들고서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이들 가슴 속에 복음이 선명하게 게시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생명 걸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놓쳤었구나. 내 일생을 인생을 들여서 일생을 잡아채서 주를 따랐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라서 내 인생을 들였지만 뭔가 놓쳤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기초고 리더십을 얘기하면 좀 고차원적이고 신학을 얘기하면 좀 더 고차원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그냥 짤막하게 정리한다고 하면 사단으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창세계 3장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 각각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인간의 문제의 본질의 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기에 메시아가 필요한 것인가 이게 본질적으로 정말 고개가 끄덕여야지 정말로 꼭 메시아가 필요하거나 자기의 문제를 대면하게 됐을 때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감기밖에 안 걸려있는데 암만 암에 대한 얘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옆에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힘드니까 암이 나하고 암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암이 어떻고 암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한 얘기가 전혀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거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문제에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 이 문제의 본질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 앞에 모든 불신자 앞에 보여집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지고 우리 각각이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